말은 발에 강한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잘생기게 해 허락을 파이빗 발을 가 허락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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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행 가고싶다고 보채네요 아 휴닝하고싶어? 가자 나는 맛있고싶어 십자 찬양감을 사냥하듯이 운동 겸 순발력 훈련을 했는데요 마루가 현재 잘 따라오고 있고 체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죠 상승기류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바람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바루가 뱀을 잡았어요 바루가 지금 뱀을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날다가 내려온거에요? 지금 비행을 해야하는데 뱀을 보고 가서 뱀을 잡아버렸네요 바루야 가자 날씨가 너무 많네요 이루어진 연기 자 한편은 좋습니다 이제 한편에 having film 수고하셨습니다 고치 뱀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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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